아 이래 짱키야 짱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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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짱키가 사람 죽이고 자살하려다가 잡혔대요 무슨 소리야 짱키가 사람 죽이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병창에 잡혔대요 잘 됐네 그니까 얘가 물에 빠졌으니까 구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해진 다음에 말하는게 돈을 안줘서 자살하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얘가 개구라였던거죠 이분채고 다니는데 네 아 진짜 짜증나게 내가 좋아 애들이 근데 경찰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그 다른 경찰서에서 개군보겠다고 하니까 그 녀석인거에요 사람 죽이네 그래가지고 자태충 괜히 대륙이 아니지 아 아 아 ??? こんな 아 아 아 아 아 아 조심하고 탈락을 해야겠다 그러네 C4 들고 있네 C4 하나 할까? 짚고 해외에 방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생각하고 다시 치중을 안 했다가 어 스토리스 탕크 루프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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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악 존나 가만히 있을게 여기 짱깨가 붙어있는데 너무 잘 못하니 여기저기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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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 Лà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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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ée 신 부탁드립니다. West, west! 방해 무슨 방해, 탕검삼. 에어컨, 하루밍에 딱받을 수 있군요. 방해, 전자리 driving이 넓은 skies으로 τις 불교를 위로하는 데 또한 것같은 것 같아요. 중독독독독독독 그럼 닉네임이 북조선이 어디있어요? 왜요? 노란이네 공격을 끌어였습니다. 어 엠피사 소음기 떴당 소음기 껴야지 잉 당해 아 쓰잘때 역시 나만 돌리는 거야 말 잡아보요 아 스카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저한테 리스폰 줬네 어 탱크 왔어 탱크 왔어 어 쩔 로 갔네 쩔 로 갔네 쩔 로 갔어 혹시 몰라 언제 코탑 돌리지 저 멀리가 있어요 오 쉣 아 씻고 죽었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직 안 죽었으면 리스폰 할게요 저 위 이 정면 2층에 있어요 저 위 이 정면이 없네 걸렸다 걸렸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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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위에 아이고 알 수 없지 뭐라고 다녔길래 벌써 2천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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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który 아 아 그런데 아, 왜 그러지? 왜냐면 그게 편하거든 가끔 총을 들고 있는데 총을 들고 있는데 알라봉으로 바꿔들었어요 니가 바꿔들려고 했는데 저쪽으로 와갔잖아 저, 저쪽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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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놈이 오, 나쁜놈 처음에 우리가 확률였다고 갑자기 밀렸어 저쪽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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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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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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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사일 터질뻔했는데 안 터졌네 저쪽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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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기 있으시게요? 저쪽놈이 아니, 이것 좀 살아놔야 되는데 저쪽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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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겨서 안들겨서 죽어라 적당히 슬림 깔아놨고 대항할 능력이 없다 대박 어느새 저 백뱅그를 생각했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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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너무나 애가 났어 저 탱크가 내 슬림 밟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올 생각에 없네 오케일로 안 나오네 안 나오네 너같은 공격이야? 예 안 나오네 장비상태 47이요 대충 한 두호방이면 가겠다 사령대기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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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망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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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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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군대! 데이크 발견! 내꺼야! 엄마야. 내가 죽겠지? 좋았어. 아 진짜 좋아. 아 또 구멍게 밟아주는 자고. 저 탱크친구한테 구멍게 얘기해야 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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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기지까지 들어왔는데도. 저건 나랑 미쳐버리지 마시기 쉽게 들어오면 봐 이번엔 이미 졌어 제가... 뭔가 아니네? 아 어 내 차 내 차 안돼 내 차 아, 아깝네. 아니, 그냥 공태 적어서 좋아. 음. 음. 어, 어? 오만해. 아, 뭐야 이거 이 새끼. 안 내려? 창번 할 수 없죠. 잘 모르겠는데. 안 내려, 안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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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치킬 howls akk 리진 청취 获оль 李진 리진 리진 아 여기는 의미가 없네 아기 기회를 알라봉한테 왔겠다롱 통단에 AA까지 있으니 뭐이겠냐고 탈퇴 털렸네요 탈퇴 털렸네요 탈퇴 털렸네요 탈퇴 털렸네요 뭐고? 탈퇴 털렸네요 탈퇴 털렸네요 참.. 짙은 곳은 대문 앞에 바로 있어 아.. 아 뭐야 이거 와 대박이다 저.. 봤어요?